여기가 세계 7대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요? 바다에 사는 불가사리 말고. 불가사이가 뭐냐면, 미스테리한 거. 의문점이 많은 거. 이해가 안 가는 거. 귀신 나와요? 귀신 있을 수도 있지. 여기는 천 년이 넘은 데야. 자, 너 바이러 가. 열 발자국 가는 거야, 열 발자국. 자, 하나. 둘. 둘. 여덟. 아홉. 보여줘? 네. 떨려요. 얼마나 떨려. 열. 봐봐. 열. 봐봐. 여기 봐봐.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이 중 하나인, 멕시코의 치체니트사. 마야물문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서, 구고보자는 또 어떤 미스터리한 추억을 쌓게 될까요? 구고보자는 또 어떤 미스터리한 추억을 쌓게 될까요? 우리의 차이가 돌아왔다. 242화. 우리가 함께 건네 시간. 가보자. 가보자. 야,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큰데, 저거는 천 몇 백 년 전에, 너가 좋아하는 중장비 하나 없이, 크레인 하나 없이 이걸 올렸다는 거 아니야. 사람이 했어요? 그렇지. 사람이 했는데, 이게 돌을 낳은 흔적이 없어서 미스터리한 거야. 오지영 씨 오늘 무슨 설민석 선생님들이야? 여기 계단이 몇 개인 것 같아, 이거. 잠시 층. 잠시 층. 여기가 계단이 91계단이래. 한 면에. 피라미드의 4면에 1년을 상징하는 거래. 1년을. 1년을. 이거 왜죠? 여기서 박수를 치면, 저 안에, 신전 안에도 구멍이 있지. 네. 저기서 새소리가. 오. 어머. 오, 진짜로? 나, 나 안 나. 아, 박수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좀 신기해한다. 안 나. 한 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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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너무 수준급 영어인데? 아니, 응용을 저렇게 할 수 있다니. 아니, 응용을 저렇게 할 수 있다니. 이게 착한 어린이가 쳐야 나나? 부산이라는 거 외쳐봐. 우유 잘 먹었고. 다른 벌레 밥 주소. 아기 전에 이쁘다니. 근데 안 울려. 너 거짓말하면 피라미드 속으로 쏙 데리고 간대, 왕이. 너 왕 알지, 왕. 멕시코 왕. 이거 왕인데, 복도 왕? 복도 왕? 여긴 멕시코 왕이. 자, 이제부터 거짓말하면 승재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잡아갈 수도 있어, 나와서. 아빠가 언제 제일 멋있어?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엄마랑 같이 있을 때가 멋있어? 왜?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승재가 태어났잖아요. 저 피라미드에 한 명만 가둘 거야. 하나만 가둘 거야. 공룡 장난감을 가둘 거야, 아빠를 가둘 거야. 하나, 둘. 아빠를 안 가둘고 공룡을 가둘 거야. 아빠가 공룡을 사주면 되니까. 천재야, 천재. 천재야. 승재는 그냥 천재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구기장이야, 구기장. 여기가 옛날에 축구하던 곳이래, 축구하던 곳. 현대식 골대가 아니겠죠? 뭔가 다를 텐데 분명히. 저쪽? 아닌데. 2쪽? 아닌데. 사람들이 저기 뭐 하는 거 보니까 죽을 텐데. 아니야, 저것도. 어떻게 딱 깨꼬리. 흰재야, 골대가 저기야. 저 똥그라미. 오잉. 골대 왜 이렇게 작아. 그렇지. 골이 녹목한. 진짜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이긴 팀 주장에 심장을 제물로 받쳐야 되는 거야. 이긴 팀에. 승재, 그러면 초등학교 하면 축구팀에서 주장할 거야? 아니요. 무서워. 뭐가 무서워? 심장 꺼내갈까봐. 심장 꺼내갈까봐. 무서워? 응. 근데 아빠는 주장할까? 네. 어? 네. 아빠 심장 꺼내가면 어떻게 해? 엄마가 수술하시면 되지. 엄마 가정의학과야. 가정의학과를 안 하는데. 승재야, 우리 오늘 진짜 큰 배 탈 건데. 승재, 해적이 뭔지 알아? 칼도 있고, 총이 있고. 어, 우리 바다에 있는 해적선 탈 거야. 해적선. 이 해적선? 그치, 이 해적선. 칸쿤 앞바다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크기의 해적선. 그리고 고고부자를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개적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블록버스터급 저녁식사가 지금 공개됩니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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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서 심장 blame 별륨에 tap한 국수를 봅시다 투하 보통 한 덕분. 제가 한 덕분은 두 명 밖에 없나 봐요. 아,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언급결에 참가를 하게 된 거예요 안 볼란다 아, 이 정도가 해볼만해 저 정도는 제가 해도 저건 이겨요 에이, 그건 아니죠 아니요? 그래요? 프라시! 어? 골반이 남다른 분이 나왔는데요? 아, 아저씨 다 됐어! 아저씨 다 됐어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춤이에요? 어떻게 해? 저 90년대 춤이야 여자아, 아저씨 다 됐어? 아, 아저씨 다 됐어! 우리 아빠 둘 다 해봐, 아빠! 우리 아빠 둘 다 해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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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빨라, 빨라. 아빠, 빨라. 그건 주추당이잖아. 저 이번에 만회 합시다. 1, 2, 3, 1, 2, 4.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아, 슬프트가 늦었는데. 아, 늦었어 진짜. 아, 잔도 못 쳐졌어, 지금. 에이, 이게 뭐야. 아우, 좀 잘해봐요. 아우, 어떡해. 그냥 얌전히 앉아서 먹는 술만 잘 먹는 걸로. 아우, 멋있다. 아, 근데 잠깐 봤는데 해적선 재밌겠다. 승은재 가자. 승은재가, 아빠 자존심을 좀 만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질근질해요, 자신감 있다는 거거든. 이미 시동 걸었어. 그럼, 그럼. 아우, 멕시코 왜 이래요? 좋아, 좋아, 좋아. 한 발뛰기. 저거 고급 기술이거든요, 저게. 네, 균형 감각이 발달하지 않고 있어요. 저거 못 해요. 아, 웰즈 누나 나왔어요. 진짜 위아드 월드네요. 이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요거. 승선 있어요. 예, 승선 있어요. 너무 좋아요. wir했운 거. 네. 이게 속에서 연락led 해야지이이이이이이이익 제 친구들에게 큰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 대한민국! 아빠를 대신해서! 아, 진짜? 오, 멋있다! 현석도 임지일 상황극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놀라겠는데? 진짜, 이거 놀라겠는데? 해적이 당황했어. 다음 진도 나가야 되는데. 어떡해. 기타! 기타! 그와중에 기타를 기타를 달래. 어떡해. 너무 슬픈 거 아냐 독도는 우리 땅이. 전 세계의 인류 중에 해적산 위에서 독도는 우리 땅 부른 사람은 승재가 처음일 거예요. 멋있네요. 아이고 승재 덕분에 풀려났어. 아 진짜 이건 좋은 추억이다. 그런데 전화 써요. 아빠한테 이거 계속 계속 보여줄 거예요. 계속 계속 보여줍니다. 네. 가자. 이거 뭐야? 아가고기. 누구야? 니모인가? 네모네. 아가고기. 아가고기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물고기 카페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아가고기. 아 여기.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 뇌가 얼마나 큰지 봐봐. 뇌 봐봐. 뇌가 머리 밖으로 나왔어. 타고기. 뇌가 머리 밖으로 나왔 эп이낙. 꿔맛 더 컴퓨터. 한 더 컴퓨터. 쓰레기. 어어.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밴. 응? 세상에서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귀여워 우리 뭐 마실까? 소파 콜 소파 수박 주사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봐 같이 봐 밴드 메뉴 팔아 같이 봐요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쪽집만 빼봐라 이제 내가 밴리윤에 다 고를 거다 하는 목적으로 지금 상어 아니에요? 오 그렇다 보니 이 쉬어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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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상원해 상원 아빠 상원 templo dia 지금 상원 먹을 시간이래 어 뭐야 윌리엠 봐봐 봐봐 맡구여 맡구여 vereデュ歓 지금 약간 통로에 나오는 샥하고 좀 느낌이 다르니까 다르죠 다르죠 무서운 거야 무슨 귀여웠는데 야야 먹고 싶어? 이제 지금 먹으려면 안 돼 뭐 있어? 너 밥 상어밥 좋을래? 상어밥 좋을래? 응 한 번 쥐고 있네? 네 들어줄게 소재에다 놔주면 돼요 왔다 왔다 귀여워 귀여워 먹었어? 네 깡 네 먹었어 저런 거 아이는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알죠? 본인이 먹이 준 거 잘 먹으면 정말 좋아해요 나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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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죽는거야 빨리 기름 volt 천만 원이요? 윌리엄. 윌리엄 잠깐만. 저게 천만 원이라고요? 윌리엄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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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봐도 돼. 안에 있는 산호가 한 1억 정도 되는 산호예요. 저게 1억이래요. 이 여아 안에 있는 거. 아빠. 아빠. 계속 사달래 어떡해. 보기만 이거 전세 값이야. 어? 야 뭐야? 어? 이게 뭐야? 대왕 리모. 아 엄마 리모인가? 야 뱅 뱅 뱅. 윌리엄 뭐야? 어 뭐야? 둘이 사오? 둘이 사오? 안녕. 윌리엄. 눈치챗어. 윌리엄이 저 정도로 속진 않죠? 잘하셨어요. 윌리엄. 윌리엄. 잘하셨어요. 윌리엄.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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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타난 대왕 리모의 정체는 걸그룹 우주소녀의 연정, 다영 누나였네요. 잘하셨어요? 많이 닮았죠? 진짜 비슷하시다. 어머나. 어머나. 오치리가 걸그룹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오치리타운에서 우주소녀 알게 됐는데요. 그 멤버들은 월날 윌리엄하고 벤틸리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물도 사주고 막 너무 많은 사랑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한번 빚 갚기 위해서 출덕했습니다. 출덕했습니다. 다영이 할 수 있어? 다영. 알았어 누나 이름 도리아 할게 이제. 이름 바꿔야겠네. 노래하고 리모. 누나 이름 도리아. 윌리엄. 누나가 뭐 준비할게? 오구여. 뭐 있어? 어? 이거 무슨 종이야? 윌리엄. 윌리엄. 맞으니까. 와우. 아 뽀뽀해줘야지 지금. 뽀뽀해주면 누나 일어난다. 멀리서 그냥 후워만 해줬었는데 저때는. 멀리서 그냥 후워만 해줬었는데 저때는. 나는 간접적으로 해줘. 아 뽀뽀해주면 지금. 이번에도. 이번에도 후워만 하려나? 눈에 일어난다. 가네 가네. 아이고 거침없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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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뽕. 아빠 봐봐. 어? 2주일이에요. 2주일이에요. 콩나물 푹푹. 콩나물 푹푹. 묻혔냐. 1주. 2주일이에요. 윌리엄 이거 수박 수박 수박. 먹고싶다고 했지? 아저 먹으러 가려고 지금. 윌리엄. 아팠어. 너 수박 먹고싶다고 했지? 윌리엄. 아팠어. 너 수박 먹고싶다고 할지? 어머. 아냐아냐아냐. 와 진짜 먹는 거 진짜 좋아하구나 나는 애기가 이렇게 먹는 거만 봐도 진짜 막 행복해 얘는 좀 심해 얼마 전 수박 맛을 알게 된 덴틀리 시원하고 달콤한 맛에 푹 빠져서 수박 속에 빠질 뻔 했잖아요 아는 맛이니까 더 땡기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게 입에 딱 들어가니까 멈추네 조금만 더 크면 누나 맛있는 거 가줄게 음식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알았어 먹어 먹어 알았어 먹어 먹어 다 먹어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그래 또 아유 맛있어? 왜 그래야지 좀 먹어 핥아 먹어 핥아 먹어 윌벤져스와 누나들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주소녀 멤버 보나 씨의 드라마 촬영 현장인데요 하석진 씨도 계시네요 요즘 날씨 워낙 더우니까 응원하는 자원으로 좀 힘내라고 시원한 거 준비해놨어요 왜 그래? 아휴 변화 씨 드라마 촬영장 응원했나 봐요 아휴 그냥 놀랐어요 누나랑 있어 알았지? 우와 시원하다 시원해 누나한테 붙여주세요 시원해 이건 뭐예요? 어? 뭐야? 우와 우와 내가 생각하는 게 오 저거구나 빙수 얼음 가는 기계 아 진짜 옛날 거다 저거 에 나 이거 역사책에서 본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빙수 만들어요? 저걸 모르는구나 오 잘 갈린다 힘이 좋은 거예요 지금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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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갈리는 게 너무 곱지 않고 서곡, 서곡한 맛이 있어요. 윌리엄, 눈 사와자. 눈! 빵! 약간 기분 나빴어, 지금. 기분 나빠? 그럼. 윌리엄, 복수해! 윌리엄, 기분 나빠? 가방 벗었어.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닌데. 옷 벗어. 거기 딱 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렇죠. 옷 벗고 시작하죠. 형광 어디서 본 거야. 우리 미안해. 미안해. 다모습 참여 지금 화가 나가지고. 여기 앉아. 앉아. 아빠 신발은 안 돼. 아악. 알았어 알았어. 신발 잘해? 알았어. 쌤 아빠가 빙수를 만드는 사이에 우주소녀 누나들은 보나 누나 데리러 왔는데요.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성공할 수 있을지. 뭐야? 깜짝 놀랐잖아. 진짜 뭐야? 이거 저희 리얼리티 캠이에요. 둘이 리얼리티가 안 나와. 저희 구구즈 해가지고 새로 리얼리티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선물을 준비하세요. 어마무시하죠.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재료 봐 재료. 아우 진짜 많이 준비했다. 아유 이건 뭐 응원문고까지 해놓고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1960년대부터 빙수만 갈아오신 달인님 선생님. 빙수의 달인. 빙수의 달인.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누나 아니야. 누나 아니야. 이거 진짜 많이 컸죠. 옛날 보다. 여기서 진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만. 엄마 이 스티커는 뭐야? 언니를 위한 거예요. 이모 삼촌 더비 두신. 나. 진짜 흘린 되겠다. 누나야 이모야. 누나야 이모야. 누나야 이모야. 누나야 이모야. 이모야 누나야. 이모래. 이모래. 누나야 이모야. 아유 잠깐만. 어떡해. 어떻게 알았어? 저 빙수 박물관에서 잠깐 빌렸어. 그쵸? 진짜 맛있어요. 안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다행이다. 빙수 드세요. 빙수 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현미입니다. 이모야 이모야 이모야. 이모야 이모야 이모야. 어머. 예뻐서 덧부려줬대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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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오셔서 빙수 드세요. 일리언. 그러면. 아우 제대로 이벤트 했다. 촬영장 분위기도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면. 하하. 아 귀여워. 하하. 줄 서서 드시네요. 어 kitty 어디서 있었지?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지? pas. 아아아아 우와 여기꺼! 입에다가 뽀뽀했어? 어? 그럼 이모랑 결혼해야해. 어떡해 결혼해야겠다. 그럴 beh спрос. 가자 결혼하라. 갈게 이제. 안녕. 감사합니다 화이팅. tonight.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미모님 여기 너네 기억나? 시안이 너 기억나냐고 여기 이 연못 봐봐 이 연못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기억나?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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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장난이 시작했던 이때가 그랬어 이제 아빠 장난이 이때부터 시동에 걸렸어요 귀여워 개구리 있었잖아 시안이 기억나지 너? 무서워 어? 나중에 다 도망간다 어? 청각은 다 도망이 안 해 갔어 아 근데 설마 또? 시안아 이거 개구리 아니야 이거? 보지도 못하고 제가 개구리 안 무서워 개구리 안 무서워? 네 오빠 여기 안에 올챙이 있어 올챙이 있어? 봐봐 봐봐 너 왜? 왜? 안 무서워 왜? 아빠가 언제 갈게 안 무섭다며 아니에요 아빠가 여기 빠트릴 거 같아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아빠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장난칠까 봐 둘 둘 아 이제 좀 시원해졌어 일로 와 앉아봐 시안아 시안이 좀 오늘 좀 과학 좀 과학 입고 왔는데 너 혼자 그러게 오늘 좀 멋을 냈네 그렇지 너 되게 멋있게 한 것 같은데 너 회사가 회사? 어? 근데 왜 넥타이를 하고 왔어? 누구 만난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시안아 시안아 너 오면 오늘 스웨그 한번 보여줘 너 멋있으니까 자 딴 따다단 따다다단 따다다단 좀 더 멋있게 해야지 우와 우와 진짜 누구 만난다고 했는데 시안아 오늘 오늘 우리 누구 만났는지 알아? 몰라요 시안이보다 더 동생을 만나기로 했어 여기서 남자 동생이에요 여자 동생이에요 재미더라 어떤 동생이었으면 좋겠어? 남자 남자? 여자 동생이에요 여자 동생 너네가 잘 보살펴 줘야 돼 알았어요? 네 근데 시안아 너 만약에 여자 동생 생기면 너 뭐 해주고 싶은데? 나 축구하고 싶어요 애기동생이랑 축구? 시안아 왜요? 여자 동생 오잖아 만약에 여자 동생이 벌레 무섭다고 그러면 시안이가 막 지켜줄 수 있어? 세 번 내가 지켜줄 다음 다음 오 진짜? 오빠 같이 켜줄게 그렇지 샘이 뭘 커? 샘이 뭘 커? 이렇게 멋있게 아빠처럼 벌레가 날아왔어 그렇지 누구지 근데? 굿모닝 굿모닝 나 하나 나는 잘 잤어요? 잘 잤어 아빠 좀 잘 잤어? 응 잘 잤어요 번호도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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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아 우리 오늘 누구 만나는 줄 알아? 선생님 선생님? 발리 선생님이긴 한데 네 나은이는 오늘 오빠 만나러 갈 거야 오빠 뭐예요? 나은이가 오빠가 없구나 나은이가 많은 남자가 오빠야 아빠 오빠야 아빠 오빠야? 오빠 아니고 아빠 거누야 거누는? 네 거누도 형아랑 누나 만나고 싶어 오빠 이름은 뭐예요? 시안이야 시? 시안 시안 시안? 시안이 오빠 시안이 오빠 시안이 오빠 아빠랑 놀 거야 오빠랑 놀 거야 오빠랑 놀 거야 오빠랑 놀 거야 아빠랑 놀자 아기들은 또리를 좋아해서 시안이 오빠 이제 그만 말하면 안 돼? 시안이 오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돌아왔다 저기 오네 저기 오네 저기 오네 아빠 아빠 오늘도 역시 CF를 찍으면 대장하네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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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기다려 이리 와 오빠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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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서 약간 쑥스러워 다 와서 낯설고 아 이쁘다 안녕하세요 봤어 봤어 안녕하세요 발리 아빠야 아 안녕 아 자다 일어나 자다 일어났어 시안아 시안아 남자들이 오히려 저런 동생 이렇게 보살펴 줘야지 야 처음에 만났던 너희 인사를 하고 이름 뭔지 알아? 몰라요 그럼 물어봐 가서 자 물어? 헬로 헬로 마이넴 시안 와 알아들었어 설아도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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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마마 이덱 뭐라고 했어 지금 이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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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여기에 지금 아빠도 통화해봐요 아니야 아빠는 모르는 사람한테 통화 잘 안해 이덱 이덱 마마 마마 동국이 형 영어 잘하시잖아요 동국이 형 영어 잘하시잖아요 동국이 형 영어 잘해 영어 영어 하이 하이 할로 우리 나왔다 하이 나왔다 할로 그래 할로 할로 아 하이 아 하이 자동이야 이거는 하이 rule 하이 하이 아유 아이 아유 갑자기 땀이 확 났네 땀이 확 났어 어 어 어 어 아유 아유 그러니까 놀랐어. 나은아 언니들 언니들 괜찮아? 네. 무섭지 않지? 네. 딸아야 너 계속 그 있는 모습 계속 보여줘야 돼 알았지? 시안이 오빠는 어때? 응. 뭐해 저 아빠. 시안이 오빠는 아빠처럼 되겠다고? 네. 오 그러면은 괜찮은 건데? 나은아 시안이 오빠 오늘 패션 어때요? 응. 응? 응. 맛있어. 멋있어? 맛있어. 저 시안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야. 눈을 마주쳐봐 왜 그래. 몰라. 시안이 오빠. 야 벌써 전화번호 따는 거야? 어? 번호 따는 거야? 응? 연락처 주고 받는 거야? 오늘 나은이랑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야. 나은이는 15년생인지? 네. 5월생. 야 시안아 연도만 그렇지 거의 친구다. 친구할래 아니면 너가 오빠할래? 내가 오빠할래. 오빠할래? 아니 근데 엄연히 오빠져. 오빠할래? 오빠. 오빠. 오빠할래? 시안이 오빠. 오빠. 왜 저래 시안이. 아빠. 어. 여기 갑겠습니다. 얘기라고. 쟤 안아보고 싶어. 누구? 인형 아니야. 설아수아 거두 잘 돌봐줘라.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은. 쭈욱. 예쁜가 보다. 응. 설아수아가 잘 놀아주네. 형제가 많은 집 아이들이. 잘라요. 잘 놀더라고요. 잘한다. 시안아. 너 오면 수액 한 번 보여준다고 그랬잖아. 수액놀래랑 보여줘요. 어? 수액놀래. 수액놀래? 야 이제 매력 발산 시간. 나은아 나은아 봐봐. 수액이 있어. 수액이 있어. 여기 흔들어.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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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 수액. 잘한다. 수액이 있어. 수액이 있어. 수액이 있어. 수액이 있어. 고생이 있어. 고생이 있어. 고생이 있어. 아 나도 집에 가서 저거 시켜봐야겠다. 지금 귀엽다. 아직까지. 아직 요거밖에 안 보여. 수액이 있어. 수액이 있어. 시안아. 발레. 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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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떻게 알았지. 허위해야지. 오빠. 어서. 오빠가 지켜줬어, 오빠가 지켜줬어, 오빠가 지켜줬어. 본인도 무서운데, 무서운데 할 뻔해야 되거든. 조금 놀랬지만 할 수 있어. 너 약간 지금 겁먹은 것 같은데? 야, 나은이가 너 지켜주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귀여워. 하지 말래, 잘 나왔는데. 이야, 시안이 멋있다. 내가 잡아줄게. 벌레 덕분에 불쩍 둘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강아지! 강아지 보러 갔다 올 거야? 요 앞에, 나은이랑 여기 앞에서 산책 좀 하고 와놨네, 그러면. 나 시안이 잘 치, 같이 손 잡할래야. 시안이 아닌 게 오빠야. 오빠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너 오빠가 되려고 그러면 나은이 잘 챙겨주고. 아, 그거. 어, 봐봐. 오빠, 손 잡아. 손 잡고 싶어. 나은이가 먼저 손을 내밀네요. 손 잡았으면 뭐. 진짜 친해진 거야, 이제. 아, 귀여워. 아빠, 가끔 할게. 차지 않아도. 차지 않아도. 차지 않아도. 차지 않아도 시설 시설 타자. 나나 이리와 왜 어른들이 봤을 땐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쁜 세상 가장 예쁜 데이트예요 비와 비 많이 와 아이고 저거까진 계산 못하는 거야 비가 오는 거야? 내리고 나서 비 온다 잠깐만 기다려 오빠 놀아서 톡톡히 하네 이게 웬일이야 둘이 영화까지 찍어 이제 시원해 오빠 손 꼭 잡아 아우 너무 이쁘다 애기도 진짜 손 잡고 우산 잡고 너 피 안 맞고 있지? 저 우산대 가운데로 탁 해서 약간 나은이 쪽으로 기울여줬어요 매너 우산은 얘는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시원이가 매너가 나 여기 앉아 오빠 고마워 어머나 10번째 벗기만 해도 나 안 몰라 양말 벗지 마 벌레 또 벌레 벌레 내가 잡아줄게 형 무슨 자세야 무섭기도 하고 최고 아 최고였어 최고 아우 너무 이쁘 왜 이렇게 굳었니, 시안아? 예뻐, 예뻐 오빠, 이쁘대 숨 안 잔다 진짜, 어떡해 나는 살면서 저런 장면이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아이들끼리 저렇게 닦아주는 거야? 나는 닦아줄게 나는 손도 봐봐 오늘 최고의 1분이네요 진짜예요 안 귀여워 시안이 표정, 시안아 왜 그래 아니다 잠깐만, 이게 뭐예요 진짜 놀랐어 이거 왜 영화로 가, 이거 갑자기 시안이 저 정도가 굳었어 시안이 영원히 나갔어야지, 저 정도가 오빠, 아줌둬 야, 시안이 멋있다 나은아, 이리 와 응 나은이가 오빠라는 존재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큰 줄 아니까 또 마음이 좋았던 거고 심장이 두근만 세근만 뛸 거예요, 지금 오빠,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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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예쁘다 나도 먹게 나왔어, 이뻤거든 응? 멍멍이다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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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멍멍이 멍멍이 한개 더 들어가는데 응 côolan 네, 나 왔어 어이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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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더 이 Sick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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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т 강아지 나 must Downtown 샾 сок 아빠 좀 와줘! 아빠 줄여줄게! 나 안아줘 안 돼! 몽몽이 귀여워! 오빠 힘내! 그러니까 저 오빠 힘내라는 말이 저 얘기만 들으면 남자들은 힘이 나요. 저는 못 들어보고 살지만 오빠 잘했어! 내 이름 뭐야? 얘네 이름이 없나 봐. 얘는 똥이야 자 얘는 똥이야. 남자들은 무조건 똥 아니면 방부자. 색깔이 똥같아. 똥같아서 똥이야. 얘네 뭐 할 거야? 초콜라테 할 거야? 초콜라테. 초콜라테. 야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네. 똥이와 초콜라테. 아 진짜 웃긴 게 너 그러다가 야 너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랬어.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더만. 그냥 손이 손으로 오시고 그냥. 저도 아예. 그렇게 급했어? 그런 것보다 이제 아예 생각이 없었는데 만나는 한국 문화도 좀 알고. 어떻게? 어떻게 알아? 관심이 있었대요. 뭔가 아시아 문화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너한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운동선수 선후배 간에는 약간 저런 게 있어요. 나은이가 빨리 보고 싶었어. 그쵸. 지금. 셋째 계획. 지금인데 어떻게. 지금인데 어떻게. 진짜? 진짜? 셋째 넷째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 아니 계획은 계획은.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애들. 웬만하면 비슷한 시기에. 대단하다. 애를 또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기 가자. 요래. 응? 가자. 맛있어. 가자.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쵸? 아유 손도 흔들고. 가. 하나만. 이거 타. 아유. 신발 정리까지 해줘요. 이거는 교육이다 정말. 이거 타. 이제 타. 아유. 가구. 거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유. 거기 이렇게 하면 안 돼. 오우. 위험해. 아유. 나 너무 좋아 나 젤리 있는데 같이 먹을래? 좋아 젤리 나는 젤리 오빠 고마워 젤리 좋아해? 응 누나도 왔으니까 조용하다 얘들아 저걸 진심이야 저걸 진심을 말한 거예요 뭐해 뭐해 나 여기서도 너네 이제 비 오잖아 지금 우비 갖고 왔어 너네 커플이야? 네 커플 시안아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얘한테 뽀뽀했단 말이야 너네 뽀뽀했어? 아니야 안 했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기분이 좋았나 봐요 맴돌죠 저건 보름가요 보름이가 잘 어울리네 누나 누나 우와 야 인형이 막 걸어다녀 시연이 멋있다 카라반에서 막 놀고 있었어 비 엄청 많이 온다 나아 나 뭐 했어? 무슨 놀이 했어? 나 저거 뭐지? 저 봐봐 저기 개구리도 있네 폴짝폴짝 뛰죠 잡아봐줘 시연이가 잡아봐 잠깐만 이걸 이렇게 쓰고 잡으러 가요? 개구리 무서웠는데 지금 나은이가 보고 있으니까 개구리 여기 있네 어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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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폴짝 뛰었다 야 그렇게 무서워하더니만 오빠 잡아 아까 만났어 시연아 이리 와 이제 이제 들어와 개구리 여기 앉아 앉아 하나 둘 셋 개구리 개구리 앉아봐 손 손 이렇게 해봐 네 눈 감고 두 손 두 손 이렇게 개구리 있다 잡았어 개구리 와 개구리 와 시연이 개구리 잡았다 손 나는 손 봐봐 누나 너 줘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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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 진짜 개구리 터져버려 아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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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이 앞에서 울면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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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빨리 흔들어 빨리 흔들어 흔들어 시연아 흔들어 갔어 빨리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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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흔들어 흔들어 왜 이렇게 가지? 물 크게 뜨고 흔들어야 돼 물 크게 뜨고 흔들어 개구리 개구리 흔들어 흔들어 뗐어 뗐어 아 됐다 뗐다 머리 아까 있었어요? 없었어 장난친 거야 근데 나 안 무서웠어요 아까 흰색 입었는데 안 무서웠어 이러고 털었는데 안 무서웠어 어 놀고 왔어? 어 놀고 왔어? 나 배고파요 나은이는 배고파? 응 그러면 주호야 너가 너 지금 거는 동생도 보고 싶다 그랬잖아 4명까지 너 논다 그랬지 먼저 한번 경험을 먼저 해보고 어 잠시만 경험을 하고 있어 내가 장을 봐갖고 올게 형 근데 제가 다섯 가능할까요? 연습이지 연습을 해봐야지 연습을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훅 올라갔는데 삼촌 말 잘 듣고 있는 거야 알았지? 나은아 언니들이랑 오빠 좀 잘 챙겨줘 어 고누야 잘 챙겨줘야 돼 얘네들 알았지? 한번 다녀오세요 어 빨리 와세요 실전이라고 생각해 실전 알겠는데 빨리만 와주세요 알았어 금방 갔다 올게 고누야 괜찮겠지? 아빠 잘할 수 있겠지? 아빠 잘할 수 있겠지? 승재야 여기 어디야? 정글 누가 제일 보고 싶어? 이구와나 이구와나? 그럼 이구와나 영어로 어떻게 해? 이구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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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승재 하늘 나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아 우리 동양에서도 하늘 날았잖아 강원도 해로도 했잖아 승재야 사랑해 승재 스펀해 승재 스펀해 고고 멕시코의 정글에서 탈 수 있는 짐 라인 코스가 있다고 해서 승재가 또 하늘 나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정글을 날아보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2번짜리 카드 타고 노래도 난다 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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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없이 펼쳐지는 멕시코의 정글을 마치 타잔처럼 날아갈 수 있는 정글 플라잉 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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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ne Mexican man that you see. It's two parts of the planet. 뭐라고 살까요? 여기. 이거 탈 때마다 승재야 한 살씩 들어간대. 한 살씩 들어간대. 근데 우리가 열 개를 타는 거야. 그럼 승재가 몇 살이 들어가준 거야? 열 살. 그치. 그럼 승재가 지금 다섯 살이지. 열 다섯 살. 그치, 그치. 열 다섯 살 되는 거야. 정세 이겨라! 정세 이겨라! 정세 이겨라! 정세 이겨라! 원, 투, 쓰리. 빨리 빨리! 승재야 저렇게 타는 거야. 봐봐. 수아, 아미고스. 한 번 타기 시작하면 내릴 수가 없다는 정글 짚라인. 짚라인을 탄 이상 이 우거진 정글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짚라인뿐. 두 시간은 쉬지 않고 정글을 지나가야 한다는데 뜻도 없이 펼쳐진 짚라인을 승재는 잘 탈 수 있을까요? 와, 스케일이 다르다. 이제 다 찬 거예요? 아니야. 나 다시 돌아갈래. 못 돌아가. 못 돌아가. 못 돌아가. 못 참아! 아빠, 왜 이래! 약간 떨려? 첫 번째 거 성공하면 여섯 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 성공하면 일곱 살 되는 거고. 여섯 살! 승재야, 우리는 포기란 없다. 한 번에 끝까지 가는 거야. 열 번 다 타는 거야. 너와 함께 놀자, 알겠지? 예스! 약간 긴장했어. 어휴, 와, 일 단계도 이렇게 높아요? 높구나. 원, 투, 트리. 에야, 굿. 원, 투, 트리. 에야, 굿. 원, 투, 트리. 승재야, are you ready? 오, 예스! Are you ready, my brother? Are you ready?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ah, I'm ready. 엑셀. 보세요, 다리 꽉. 네. 으아, 긴장되겠는데. 승재야, 아빠한테 하고 싶을 말 있어? 아빠, 나 잘할게. 아, 잘해. 저기서 만나. 투, 트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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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와! 근데 출발했으니까 두 시간 코스 시작된 거예요. 아, 못 돌아와요. 그 유일한 방법이 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 노咲 fellas. 네. 오뎀 bother. 아, mé llimanjal. 그 살짝 hm. 네. 아빠 아빠 나 혼자 탈래 나 혼자 탈래 또 타자 또 타자 네 혼자 탈게요 네 혼자 탈게요 아냐 아냐 혼자 타는 거 아빠 간다 아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이거 나 이거 또 탈래 혼자 탈래 아 혼자는 안 돼 왜요 딸 성화 됐는데 아니야 혼자는 안 돼 아빠는 어른이잖아 승재는 아직 형아잖아 형아들은 아직 안 돼 아빠 좋겠다 어 왜 아빠 혼자 탔어 승재가 나중에 초등학교 올라가면 에이 킹 유 스태윤 데이사이 13살 지금 됐잖아 15살 아직 안 됐지 이제 6살 된거지 한번 탔으니까 아홉 번 더 탈 거야 아홉 번 더 탈 수 있어 어 반면 뛰어 우와 아홉 번 더 탈 수 있어 아홉 번 더 탈 수 있어 자 다음 7살을 향해 가는 거예요 8살 어? 인생 금방이에요 벌써 다섯 번이나 탔어요 체력 좋다 아빠 나 이제 몇 살 됐어요? 나무라면 벨 네 고등학교 들어가면 혼자 할 수 있겠네 아빠 지금 무서운 라면이 총 다섯 번 남았어 다섯 번 비 카라풀 비 카라풀 아홉 번 더 탈 수 있어 아홉 번 더 탈 수 있어 아홉 번 더 탈 수 있어 빠르대 빠르대 경사가 가파르게 되어 있나봐요 아 저거 무섭겠다 사람 잡는 줄 알겠다 오히려 아빠가 또 표정이 굳었어요 아빠 포기하지 말아요 아빠 포기하지 말아요 아빠 포기하지 말아요 파이팅! 지지야 승자도 포기하지 마 다섯 살 맞아요? 진짜 용감하다 아뇨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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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용감하다 우아 우아 엄마 탈아 안녕하세요 우아 우아 나 못 탈아 나 못 탈아 전방타니까 이제 기달려 벌써 한 시간 넘게 탈을 거 아니에요 힘들지 못 탈아 나 다시 돌아갈라 못 돌아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뭘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갈라 지금 물까지 두 번 남았대 물까지 물은 지금 승재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물을 찾으러 가려면 승재가 두 번 더 타야 돼 우리가 지금 물을 찾으러 가는 거에요? 그럼 모험하는 거야 가자 일로와 승재 진짜 씩씩하다 물아 기다려 승재 사야 승재 사야 승재 사야 승재 사야 승재 사야 승재로 승재 사야 명 Sergey 승재 사야 승재스 승재 고생했어요 진짜 승재. 하나 사이트 몇 살 됐어? 승재 열다섯 살. 나 중학생이에요? 승재 이제 한국 가서 중학교 가자. 교복 사러 가자 우리. 사이트 하는 거 재밌었어요? 뭐. 뭐 먹니? 하나 둘 셋. 이만큼 이만큼. 다 이리로 오세요. 다 빨리 이리로 오세요. 걸어 걸어 걸어. 그 사이에 걸어? 걷겠다 그랬잖아. 조만간 걷겠네 했는데 진짜 걷네. 어이구 세상에 다음 주에는 이제 뛰겠네.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서랑? 아니 동세. 다? 자신은 있어요. 우선은 자신은 있고 동국이 형보다 더 젊으니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설수대 성촌들이 겪는 필수 관문이죠 설수대 한 번에 앉기 근데 이번엔 총 다섯 명이잖아요 이거 가능할까요? 다섯 개 안아줘요. 다섯 안아줘? 그럼 먼저 우리 아빠가 다 안아볼게. 언니 언니 목만 타고. 나이ZY. 어떡해. 계속 얼굴 잡아. 나이 Culture 와 나이이 빨리 올라. 나이 빨리 와 나이 빨리 오빠한테 sandwichesиче 마세요. mie إنStrel Kooper 왜 하는 거야? hill that quote. 빨리 와 나는 빨리 와 아빠한테 빨리 빨리 와 아팠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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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주래 안 와주래. 삼촌 실패 삼촌 실패. 우리는 이제 다른 게임하고 놀고 있자 삼촌 열 셀 테니까 다 숨어 알았어 샌다 숨어. 10까지 숨어 말아 빨리 숨어. 아 잠깐만요. 2 3. 잠깐만요. 진짜 애착 가방이구나. 가방을 꼭 챙겨서 다니네. 여기 이렇게 다 몰아서 숨으면 어떡해요. 위태 위태하다. 10. 찾는다. 소리가 나는데 어디 갔지 다? 건우가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첩자다. 첩자. 건우가 찾았네. 아이고 찾았다. 나은이만 찾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건우 덕분에 그냥 일망타진 했네. 맞다. 깜짝 닫는다. 시안이 어디있지? 시안이 어디있어? 시안이 어디있어? 네 오빠! 시안이는 혼자 어디 참신한데 숨었나 보네. 시안이는 어디있어? 우와 시안이 못 찾겠다. 시안이 진짜 잘 숨는다. 이곳에 잘 숨었네. 여기있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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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있어요.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서라 소아야. 삼촌 건우 기저귀 갈 건데 좀 도와줄래? 어디서 갈 거예요? 누구야? 나이랑 시안이는 여기서 기다려 알았어? 우리 갔다 올게. 응. 아니 내가 먹여줄래. 너 가방은 뭘 샀어? 내가 보여줄게. 엄청 많이 샀어. 응. 야 드디어 공개되는 이 가방. 물 물 물. 저거를 다 들고 다닌 거예요? 물티슈에. 알차다. 와 진짜 많다. 그거 다 어디서 놨어? 응. 많이 방해. 응? 내가 믿어줄까? 응. 남자도 원래 그거 바르는 거 아는데. 발라도 돼. 오빠. 어떻게 발라줄까? 어떤 거. 그거 한 가만 발라줘. 응. 알았어. 이거. 이거? 핑크? 응. 핑크 좋아? 응. 핑크 좋아해. 핑크 안 좋아하지 않아요? 어? 샀니 블루 아니야? 어머. 이까지 손톱 기껑이네. 어드립이. 아이 손톱이 문제에요. 남가 발라준 거 예쁘다. 나도 너 발라줄게. 아 맨트도 너무 달콤한 게 잘해준다. 아 어머나 예쁘다 누가 먹여줄래? 우리 비글자매는 건운 보는 맛에 푹 빠졌어요 지금 잘 봐 애기도 아주 얘가 혼자서 오는 거 지금 여기에서 포강하네 우리 건운 이거 이거 됐다 얘 남자야 아 남자네 됐다 됐어 오른쪽은 수아가 하고 왼쪽은 설화가 해줘 다 흘려 다 흘려 입 닦아야 되겠다 귀엽다 귀엽다 어린 동생들이랑 있어서 그렇지 사실 설화 수아도 애기인데 아빠한테 동생 하나도 놔달라고 아빠 그 동생 못 나거든요 그럼 누가 놔? 엄마가? 여기 앉아봐 우리 건우가 누구한테 가는지 한번 볼까? 여기 앉아 나은이 여기 자 누구한테 가는지 보자 다 불러봐 건우야 건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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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건무야 애절해 애절해 지금 자존심 권테스트인데 네? 고마워 오지마 제발 고마워 고마워 왜 안오는 애절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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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은? 과연? 난이가 안 왔네? 난이가 안 왔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죽기라도 있나? 어? 뭔 소리야? 왜? 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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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어? 시현이 머리 위에 있네. 아, 그래 왜? 잠시만. 너 여기, 너 여기. 아, 그래. 아, 그래. 빨리 흔들어. 빨리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빨리. 이리와! 이쪽이 왔어요? 난 무서워! 난 무서워! 오빠 난 무서워! 내가 지쳐줄게! 내가 지쳐줄게! 난 멋있으니까! 넌 멋있으니까! 휘뚜라운이 잡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휘뚜라운이 잡아! 휘뚜라운이! 오빠 잡아줘! 시아나 오빠 잡아! 오빠답게 잡을 수 있을까? 무서워! 무섭지 그럼 저게! 밑에 밑에 조심해! 내가! 시안이가 잡는데! 왜! 건우 간다 건우 간다! 건우가 잡으려고 그래! 건우가 잡으려고 그래! 건우가 잡으려고 그래! 안 돼! 안 돼! 건우는 지금 교감을 하고 있어 교감! 왜냐면 겁이 없잖아요 아직!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건우가 잡는데! 빨리 시안이가 잡아! 시안이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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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살 살이 안 나는데! 얘가 나! 삼촌 빨리 비켜봐! 건우가 잡는다! 시안이가 잡는다! 시안이가 빨리 잡아! 살짝 잡아! 잡아봐! 저부터 잘해! 잡았어! 우리도 잡긴 잡았어요! 용기를 냈다! 삼촌 내가 방금 귓뚜란이 잡았어요! 내가 방금 손을 잡았어! 우와 우와 시안이 완전 기대농에 힘이 좀 봐! 어디 갔어? 아빠 왔다! 아빠 아니고 나은아 넌 삼촌이지! 귓뚜란이 잡았어요! 내가! 들어온 지 몇 초 안 됐는데 지금 수십 가지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 진짜? 어? 짠! 됐어! 아이고! 어째어! 아까! 육아는 다른 체력이에요! 육아는 다른 체력! 아이를 많이 갖고 싶긴 하지! 지금! 튀길 때는 힘들어도!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칙칙! 복 복! 잡고! 귀에 잡아서! 나은 귀에 시안이 잡아서! 시안이 잡아서! 자!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이 어디야? 왼쪽으로! 그렇지! 양 4마리 지금! 아유 머리에 저거 시원 오니까... 어우 너무 예뻐! 스르륵! 건우가 진짜 밝아지고 컸다! 자! 자! 앉아 이제! 치안아 이거 밥과 계란 이거 어떻게 깨라 그랬어요? 머리 못 깨라! 해봐봐! 너 해봐봐! 쌤이한테 해보세요! 봐봐! 나은아 잘 봐봐! 오빠 이거 깨는 거 봐봐! 나은! 오늘도 볼 거야? 하나 둘! 어! 깨졌어! 오! 샤아! 응! 한 번데요! 나은이 더! 아! 아! 저거 세게 안 아픈데! 아! 어우! 소리가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네! 아! 내 머리에 개! 오! 나 머리에 안 해! 오! 나은아 세게 해봐! 자! 마음이 약해서 세게 못하나 보다! 희한아 세게 해도 된다고 그래야지! 세게 해야 돼! 나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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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잡아봐! 가르쳐줄게! 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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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은이 갔어! 말렸어! 나은이 갔어! 나은이 갔어! 아! 웃겨! 나은이 갔어! 나은이 갔어! 희한아! 아! 옸! 콱살났네! 아팠어! 네, 아파요! 봐봐! 봐봐! 희한이! 희한이! 아이고.. 이러면 뭐 참아야지! 아파도. 삼촌 이제 어떻게해도 돼? 삼촌 머리에 깨도 돼요? 머리에 깨도 돼요? 예. 한 번에 깨줘. 네. 그 달걀 세워서 깨는 거 아니에요? 또! 아, 이게 엇박에 들어가네, 엇박에. 시안이는 안 할 거지? 맛있게 먹어 삼촌 머리 깐 거니까. 해보고 싶어. 어, 됐나? 됐어요! 어, 됐나 보다. 오, 맛있어. 아, 찜질방 가서 다 같이 달걀 깨먹는 재미. 아빠님, 가고 싶다. 야, 조아 한 번 들어갔다 와봐. 네, 한 번 가볼게요. 가자. 아, 더워. 황토, 황토찜질방입니다. 나은아, 나은아 시원한 데 가자. 시원한 데 갔다 와, 시안이랑. 하수. 아, 진짜 동굴이니까. 여기 있네, 동굴이야, 동굴. 나은이는, 나은이는 처음 오지? 네. 무서워요. 시안아, 나은이 챙겨줘야지. 나 무서워. 뭐가 자꾸 너 무섭대. 나 무서워. 나은이는 안 무서운데, 너가 자꾸 무섭다고 해. 나은이는 무서워. 아, 친해졌다. 진짜 하루 동안. 아이고. 많이 친해졌네. 많이 친해졌네. 와, 이 끝까지 온 거야. 우리의 동굴 끝까지 왔어. 앉아. 앉을게. 어. 오빠, 무서워? 아니. 무서워? 아니. 당연히 안 무섭지. 아까 무섭대네. 얘들아. 봐봐, 이게 지금. 노래방 마이크를 보면 이렇게 울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자. 오.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오, 네. 매력 업을 잘 들어가는데요. 이게 상담대 같아요. 오. 아니, 근데 춤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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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봤어. 아이고. 아이고. 마무리. 마무리. 나 나가자. 무서워서? 무서운 거 아니고 그냥 나가자. 너 에이 무서운 거 같은데. 무서운 거 아니고 그냥 나가자. 그럼 열 밥 한 세고 나오기. 네. 오빠야 힘든. 오빠야 힘든. 오. 저 어이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 야가 열. 나 혼자 갈 수 있어. 점프 중이야. 무슨 남자로 무섭겠냐. 희연아 뭐 들이 뭐 있는데. 희연아 뭐 들이 뭐 있는데. 희연아 뭐 들이 뭐 있는데. 희연아. 희연아. 아니 안 무서웠지. 아니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다시 한번 들어갔다 와봐. 왜 안 무서웠어. 희연아. 희연아. 너네 이제 배고프지? 빨리 먹으러 가자. 멀리까지 왔는데 주호가 몸보신을 시켜가지고 보내야지. 역시. 여행의 묘미는 맛있는 음식이죠.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으니 이게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얘들아 봐봐. 오늘 많이 기다렸지. 와. 고기. 그렇지.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잘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이거 아빠가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진짜 맛있다. 저게 잘 먹을 때 너무 예쁘죠. 애기들. 짠마다 하고. 여기 여기. 와. 먹어봤어? 맛있어? 맛있어. 오우 고마워. 맛있어요. 따봉이야? 어? 야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빠 무조건 힘쓰려고 그러냐 너. 고마워. 너 혼자 먹으려고. 응? 응. 봐 이거 옆에서 콜록콜록하면 물도 좀 주고. 응. 응. 큰일 났네 이거. 완전 큰일 났네. 너 이제 나중에 여자친구 만나기 힘들다. 답답해. 나도. 아빠가 야 아빠 고기 좀 더 구워 올게. 나은아.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 내 마음속에서 나. 대사잖아. 드라마 그거 뭐지? 불쌤가? 이거 근데 어디서 배운 건가? 시안아. 그런 멘트 어디서 배웠어? 나도 몰라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밤놈이 혹시 이거를. 아 이것도 아빠의 작전이구나. 왜 해야 돼 이거? 이거 듣고 있었구나. 이거 이거 조기 교육이야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다섯 살 자리가 무슨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 이거 좀 좋잖아요. 네. 네 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시안아 너 키 아파? 아니요. 안 아파?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거 뭐 있어? 나은아 필요한 거 없어 물어봐. 나은아 필요한 거 없어 물어봐. 나은아 필요한 거 없어? 나은아 필요한 거 없어? 없대요. 없대요? 나은이를 보면서 얘기해봐. 너 혹시 도둑이야? 나 전화통화해 전화통화. 도둑이냐고 물어보래. 나? 그냥 아빠가 다 해줄게. 전성 오류. 너 혹시 도둑이야? 나은이 보고. 왜 만지지? 왜 만지지? 아 근데. 아마탄데. 도둑 아닌가? 전성 오류에요 지금. 도둑 아닌데. 너 마음을 훔쳐갔으니까 도둑이라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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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뭐예요? 어? 아 걸렸어. 걸렸어. 안 돼. 위기인데요? 오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냥. 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 효과 난까만 걱정이네. 나은이. 나은이 밥 다 먹은 거 같으니까 휴지로 입 닦아줘. 휴지로 입 닦아줘. 얼굴에 이쁨이 묻었어 그러고. 얼굴에 이쁨이 묻었어 그러고. 나 이쁘다. 이렇게. 너무 고마워. 고개 끄덕거려. 고개 끄덕거려. 고개 끄덕? 아 너무 90년대 멘트를. 아 실제로 그럼 이동복 씨는 연애할 때 저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 바바바바바밤. 나은이가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거슬려. 이렇게 머리를 뒤로 딱 넘겨줘. 푸드 먹을래? 그럼 오빠밤 좋아 그래봐. 오빠 좋아? 오빠 좋아? 응. 나도 더 좋아. 어머나. 고개 끄덕거려. 오이고 거기 굽으면 좀 오래 걸렸지. 시안이 별일 없었지. 네. 어 앉아 앉아 앉아. 나은아 나은아 시안이 오빠 좋아? 효과가 있었을까요? 오빠 좋아 나도 좋네. 아 좋아요 뿌듯하네 괜히 저희가 뿌듯하네. 우리 이제 이제 나은이랑 건우랑 이렇게 빠이빠이하고 이제 가야 돼 가야 될 시간이야 우리 여기 기념사진이라도 한번 찍자 우리 봐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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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나왔어 나왔어 자 나온다 자 간다 간다 하나 둘 셋 됐다 누가 찍었어요 이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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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아 우리 오남매 앞으로도 지금처럼 친하게 지내길 바래요 오늘도 평화로운 윌벤저슨의 만두와 가짐한 거실에 있는데요 잘해 뭘 잘하라고요? 만두 둥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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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망 윌리엄 잘 잤어? 말을 해 윌리엄 난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얘네도 놀랬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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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윌리엄 나 지금 화장실이야 윌리엄 가지랑 만두랑 놀고 있어 윌리엄 같이 뭐 해? 윌리엄 윌리엄이 워낙 활동적인 가지랑 친했는데 만두하고 비밀 생기면 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일명 만두와 친해지기 프로젝트 너 가지도 좋아하는 거 알겠지만 만두한테 주세요 과연 쌤 아빠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윌리엄 윌리엄 나 만두야 나 만두야 놀랬어 갑자기 말을 하니까 놀라줘 여기 봐봐 저기 아 혹시 삼촌이 하는 건가 말할 수 있지 몰랐지? 응? 왜? 너무 많네 얘기 들을 수 있어 진짜? 아빠한테 꼭 비밀 해야 돼? 알았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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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가 얘기한다고 믿는다고 악수까지 하고 응 정말 좋은 친구 같아 나랑 친한 친구 됐으면 좋겠어 네 친한 친구 됐으면 좋겠어 네 이야 신난다 말 너무 많이 했나? 난 배고프네 같이 좀 줘요 배고파? 돈 먹어요? 충청동가요? 갑자기 밥 먹을려? 치즈도 주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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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아 난 나이 들어서 확실히 쑤셔 그렇죠 만두가 나이가 사람으로 치면 한 70대세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나 나이야 윌리엄 윌리엄 나 좀 주물어줄래? 오 마사지까지 잘해주네 고마워 고마워 시원해 응가했다 어떡해 난 또 똥 상해 오 윌리엄 난 지금 쌤 아빠는 모르는 척하고 아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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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샀어? 아 윌리엄 만두 똥 샀어? 야 요거 비밀을 요거 지킬 수 있을래나? 윌리엄의 선택은? 아 윌리엄 그 똥이 내 똥이 옷이다 하하하하 어머 세상에 아이고 이거 숨겨주려고 윌리엄 아빠 우와 그 똥 못 내 똥이 옷이다 하하하하 정말 너무 고마워 어머나 친해졌어 갑자기 가방만 못 먹었어 나랑 배포할까? 하하하하 생각보다 놀란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게 그러게 오늘 유독 옷을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어? 너 또 지금 기적이 맵이 되려고 해 답답한가 봐 옷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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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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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쩔 수 없어 아빠가 울림을 제일 사랑하는데 노 아가 오슴 노 아가 오슴 노 아가 오슴 어? 하하하하 아빠는 밴을 더 사랑한다고요? 야 그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윌리엄이 어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아빠가 아가 오슴이 어때? 아가 오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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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 없었으면 좋겠어 슬프겠다 슬프겠다 놀랬겠어 항상 동생 벤틀리를 정말 잘 챙겨줬던 의젓한 형이잖아요 아가 오슴 아가 오슴 아가 오슴 아아 아아 나도 아가래 아아 나도 아가라는 어허 굉장히 많은 신경 썼다고 생각했는데요 아 막상 보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꾸 울려면 장남 형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윌리엄도 아직 애기니까 세심해지고 좀 더 챙겨줘야 되는 부분 인 것 같아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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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